지난주 조범동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죠.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징역 4년 선고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더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조범동 씨의 유무죄를 떠나서 정경심 교수,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조국 전 장관과 연관이 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더더군다나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 씨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한 두세 개의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주요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검찰이 초기에 세팅했던 프레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의 프레임은 권력형 비리다, 그리고 조국 가족 펀드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가족 펀드라는 논리의 저간에는 조국 교수가 정경심 교수와 함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를 앞세워서 사모 펀드를 설립하고 이 사모 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범죄를 통한 부당한 수익을 거두려고 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대권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권력형 범죄인지, 그리고 이것이 조국 가족 펀드인지, 또는 실소유주가 누군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사모 펀드와 관련돼서 기소돼 있는 혐의는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업무상 횡령, 코링크 PE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부분, 그리고 블루 펀드에 출자를 하면서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 보고를 했다는 부분, 이 두 가지 혐의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혐의가 조범동 씨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정경심 교수 법정에서는요. 그런데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는 이 사모 펀드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8개월 동안 한 20차례 가까운 준비 공판을 포함해서 20차례 가까운 공판을 거쳤고요. 그동안 나온 증인만 22명에 달합니다. 모두 사모 펀드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지금 반년 넘게 재판을 지속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모 펀드는 아주 극히 일부 혐의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입시와 관련된 혐의, 그리고 주식 매매와 관련된 혐의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비하면 조범동 씨 사건은 오롯이 사모 펀드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권력형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실소유주가 누군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만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조범동 씨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의 공범 혐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판단을 했지만 이 사건의 전체 얼개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 재판부만이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우선 강조를 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조범동 씨의 1심 판결문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 관련 과연 권력형 범죄인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역할이 뭐가 있었는지, 또는 정경심 교수의 역할이 있었는지, 실소유주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직접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언론신문방송을 통해서 접하신 내용이 초급 과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심화 과정입니다. 중급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건이 권력형 범죄인지 여부부터 한번 살펴보죠. 검찰이 초기부터 밀어붙였던 프레임이 이거죠.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프레임입니다. 이런 거죠. 대학 교수였던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고위공직자로 임명이 되면서 직접 투자가 불가능해지니까 간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간접 투자를 하자니 돈을 크게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건물주의의 꿈,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그것이 오촌 조카 조범동을 통해서 가족펀드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사모펀드 코링크PE를 설립하고 그 코링크PE에서 투자한 업체, 바로 가로등 전멸기 사업을 하는 웰스 CNT라든지 음극재 사업을 하는 IFM 또는 WFM, 이런 업체에 투자를 하고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업체를 뒤를 봐주고, 밀어주고, 정보를 빼주고 이러면서 부를 불린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어떤 법인을 상장시키거나 우회 상장시키고, 주가를 부양시키고,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아서 대선 자금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검찰과 언론과 야당이 주장하던 그간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이런 권력형 범죄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우선 재판부, 조범동 씨 1심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이 정치 권력과 검은유착을 통해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기도 하다. 이건 검찰의 시각이죠. 피고인이나 권력자의 가족들이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정치 권력과의 검은유착에 의한 권력형 범죄였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 충분하게 확인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정 용어가 많이 쓰이고 또 이분들 어휘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에 쏙 들어오지는 않는데 한마디로 권력형 범죄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초기부터 주장했던 게 저게 조국 펀드야? 조국 가족 펀드야? 오히려 익성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오히려 익성 펀드라고 불러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익성의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 그리고 WFM 전 대표였던 우국환 씨.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 거야? 굉장히 궁금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행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담을 했는지도 간접적이나마 재판부 판결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코링크 PE의 설립과 운영이나 WFM의 인수와 운영이 이봉직 회장과 익성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위 회사들의 의사결정 역시 상당 부분 이봉직과 이창권, 이창권은 익성의 부사장입니다. 내지 익성의 관여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펀드, 조국펀드, 조국가족펀드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을 했는데 코링크 PE 설립, 운영 전반에 걸쳐서 사실상 익성의 이봉직 등을 위한 거였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러면 익성의 회장인 이봉직, 그리고 익성의 부사장인 이창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사업의 파트너였던 WFM 전 대표 우국환, 그리고 민정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개입이 돼 있는지 재판부가 간접적으로 또 판단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죠. 이 사건 각 횡령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중 일부가 차입금 변제에 사용되거나 공범에게 귀속되는 등 범행 이득 전부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은 점, 그리고 이 사건 횡령 배임 범행 중에는 이봉직, 이창권 등 공범들과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범행들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봉직, 이창권, 우국환, 민정환 등은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편승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들은 전체적으로 익성의 신규 사업인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WFM을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에 익성과 WFM 자금을 횡령했다는 43억 원에 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대부분의 이익이 익성, 이봉직, 이창권 등에게 함께 귀속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닉스 EP의 설립, 운영 과정, 그리고 WFM 인수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익성의 이봉직 회장을 위해서 그의 이익에 부합하게 인수와 운영이 이루어졌고 그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익성의 이봉직과 이창권 등에게 귀속이 됐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도 하나 보시죠. 피고인이 WFM과 관련되어 그 주식 가치를 유지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면서 범한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들은 그 범행들과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우국환, 민정환 등의 묵인이나 조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가담 정도를 따져 엄중히 그 책임을 묻더라도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봉직, 이창권, 우국환, 민정환 이런 사람들의 죄가 만만치 않다. 혐의가 만만치 않다. 왜 조범동만 가지고 이러느냐. 이 사람 빨리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코링크피 설립과 운영, 이것이 조국펀드인지 권력형 범죄였는지 그 굵직한 내용에 대해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서는 이 큰 얼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링크피 사모펀드 설립과 운영 전반에 걸쳐서 살피는 것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에서는 이 내용을 살피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의 횡령 혐의 그리고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뿐이에요. 8개월 동안 증인 20여 명을 불러가면서 오로지 사모펀드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만 추적을 했던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 가능했던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무죄 부분이 있죠. 그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결문에 어떻게 적시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